고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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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박수가 그게 뭐예요? 다시 한 번 금방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아니, 이런 사람이 4년 동안 판을 안 내는 건 맞을 짓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굶주려 계신 분들이 계시는데 보답해야죠.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아까 시작할 때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남은 것 같은데 벌써 끝낼 시간입니다. 그럼 방송용 그런 소리 되시고요. 시간이 금방 가네요. 그러네요. 너무 아쉽습니다. 근데, 이렇게 시간 어떻게 재미있으셨어요? 네! 우리한테는 너무 뜻깊은 자리였습니다. 특히, 이렇게 방송을 오래 안 하다가 이 셋이 가장 비적합한 방송인 셋이 모였으니까 아주 좋은 시간이었고요. 네. 우리 마지막 곡 하나 남았는데 괜찮아요. 저희 셋이 같이 할 거니까 괜찮아요. 팬들이 좀 드센 것 같아. 우리 마지막 곡으로 우리 대선배이신 봄, 여름, 가을, 겨울 선배님들 곡 가운데 이런 노래 있죠? 어떤 이의 꿈, 마지막 곡으로 그려드리겠습니다. 같이 할게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과연 이야. 저기 손 안 들었어 저기 이 야, 저기 손안 들었어 저기 어떤 이는 꿈을 간직하고 살고 어떤 애는 꿈을 나눠주고 살려 다른 애는 꿈을 이루려고 사네 어떤 애는 꿈을 잊지 않았어요 어떤 애는 남의 꿈을 뺄고 살려 다른 애는 꿈을 나쁜 거라 하네 세상의 빛처럼 많은 사람들과 세상의 빛처럼 많은 개선들 저마다 자기라 월탈 말을 하고 꿈이라 이런 거로 말하지 마 나는 누굴까 매일을 꿈꾸는 게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지 않아 나는 누굴까 매일을 꿈꾸는 게 나는 누굴까 호가로 꿈 나 누굴까 산지에 가고 살고 바당교로 남의 꿈을 뺏고 살려 서른 자른 꿈을 연결하네 세상의 빛처럼 많은 사람들과 저마다 차기가 울자 마리라고 꿈이야 이란 말 안아지 말고 나는 누굴까? 내 이름은 꿈꾸냐 나는 누굴까? 아무 꿈 없이 만나 나는 누굴까? 내 이름은 꿈꾸냐 나는 누굴까? 만들어버린 거 나는 누굴까? 내 이름은 꿈꾸냐 나는 누굴까? 아무 꿈같обыти 나는 누굴까? 내 이름은 꿈꾸냐 나는 누굴까? 아무 꿈 꾸arena 나는 누굴까? 내 이름은 꿈꾸냐 나는 누굴까 아무 웃음 없지 않아 나는 누굴까 매일을 꿈꾸는다 나는 누굴까 호텔 웃고